배 괜찮아? 아니 자꾸 배기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예 알았어요 힘주고 있었겠네 아우 진짜 아우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겠는데 아 그런가요? 알았어 아 이 와중이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이제 좀 제 허벅지로 가려드릴까요? 네 됐네 아 근데 아우 알아요 네 아니 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우 진짜 아우